아빠. 누구? 나? 네. 나 아직 장가도 안 갔어. 내가 왜 네 아빠야? 그러시겠죠. 근데요,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거든요. 네가 왜 당황스럽냐? 아니, 아빠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게 당황스럽다고요. 아니, 너 왜 그래? 누가 시켰어? 너 집이 어디야? 부모님은? 아니,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응. 문보라. 나이는? 14살. 부모님은? 엄마는 문세영. 누구? 문세영이요. 그리고 아빠는? 여기 있어요. 거기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 맞죠? 뭐, 헤어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, 지금도 멋있긴 하네요. 너 세영이랑 안 닮았는데? 당연하죠. 난 아빠 닮았거든요. 여기 쌍꺼풀 딱! 눈 크고 코 옷도 같고 완전 복분. 진짜... 세영이... 딸이야. 그렇다니까요. 지내하는 마루. 안녕하십시오! 안녕하십시오! stat aqui کOpenci 미스님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